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기업 옴니CNS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을 주는 명상 애플리케이션 더쉼을 출시했다고 이의를 밝혔습니다. 더쉼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인 옴니핏 브레인을 착용해 사용하는 앱입니다. 옴니핏 브레인은 뇌파 측정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두뇌 건강을 파악하고 이를 점수로 나타냅니다. 스트레스 정도와 두뇌 활동 정도, 집중도, 좌우 뇌 불균형 상태 등 종합적인 두뇌 상태를 1분 안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측정한 자신의 두뇌 상태를 직접 파악하면서 더쉼의 명상과 힐링 음악 등 맞춤 콘텐츠를 이용해 스트레스 조절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옴니CNS는 더쉼이 뉴로 피드백 훈련에 맞춘 서비스로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로 피드백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뇌파 변화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뇌파를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훈련법입니다. 특히 여러 대학병원에서 치료 방법으로 활발히 사용할 만큼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옴니핏 브레인 기기를 이용하면 병원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